안녕하세요. 멋있던 분석하는 남자 통대파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어떤 다양한 기법들을 살펴보면서 분류나 회귀모형이 되게 많이 다뤘잖아요. 그런 모형의 성능을 개선시키고 기대손실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기법인 일반화 부스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널라이즈드 부스팅 모델이라는 것은 손실의 합을 나타내는 부정확도를 작게 합니다. 작게 함으로써 예측함수를 보정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모수로는 나무수, 학습률, 나무 깊이가 있는데 학습률이 작으면 나무수가 많아야 되고요. 학습률이 작을수록 성능은 향상되더라. 그리고 나무 깊이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 차수를 의미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분포라는 것은 어떤 종속변수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분포,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가중치로 손실함수가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해놨는데 종속변수가 수치형일 때, 수치형일 때는 가오시안 분포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양형일 때는 아다보스트나 베르누이 분포, 그리고 도수형일 때는 포화성 분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뭔가 GBM이라는 것은 의사결정나물 내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노드의 불순도 감소에 대한 기여들로서 독립변수의 중요도를 평가하더라. 예측 모델에 있어서 독립변수가 과연 어느 정도 중요도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부분이존도 플롯 또는 편이존도 플롯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측 함수가 독립변수에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나타낼 수 있다. 오늘은 그런 어떤 시각화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럼 의사결정나물을 내부 알고리즘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바탕으로 일반화 보스팅 모형이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가. 일단 GBM이라는 패키지를 다운받아주셔야 되고, G클러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제 GBM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모형, 회기모형을 구축을 해요. 구축을 해서 최종 나무수를 계산을 하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와있는데 최종 나무수는 100 정도 나왔네요. 100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겹 교차검증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파티션 생성하는 것, K폴드 교차검증 그런 것들도 같이 수행을 하는 것도 살펴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트리의 시각화를 나타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것은 독립변수의 중요도. 이것을 시각화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6개의 독립변수가 있죠. 이것에 따른 어떤 중요도. 중요도를 시각화해서 과연 예측 모델이 있어서 어떤 독립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파셜트 배턴트 플롯, 편의존도 플롯, 부분의존도 플롯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시각화하는 기법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석이 수행되는지 오늘은 시각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량 이런 것들은 보면 복잡하니까 시각화를 기법으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반복됨에 따라서 스케일드 에러 러스, 손실의 합, 손실이라는 게 쭉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100이 나왔던 것처럼 100까지 이터레이션을 했을 때, 반복을 했을 때 이렇게 손실의 합이 최소화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적나무수가 계산돼서 시각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과소, 여기 오비라는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과소추적 문제가 있어요. 과소추적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K-격 교차검증, K-폴드 교차검증을 수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시각화한 것을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스케일드 에러 러스가 이렇게 쭉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전히 어찌 됐든 100까지 해서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진행이 됐을 때 계속해서 그렇게 기대 손실의 합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편의존도 플롯 또는 부분의존도 플롯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독립변수의 중요도입니다. 독립변수의 중요도, 예측 모델이 있어서 Relative influence, 상대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 스트렝스랑 커리지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트렝스가 압도적인데 나머지는 정말 미미하지만 커리지까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스트렝스, 스트렝스의 편의존도 플롯도 이런 식으로 상위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떤 개별 상위 독립변수, 영향이 상위 미친 것에 따라서 스트렝스와 y의 산점도 비슷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편의존도 플롯이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커리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y와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나타낸 파셜 디펜더스 플롯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작용도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값이 증가할수록 상호작용이 이렇게 높아지더라. 93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는 시각화를 시켜가지고 일반화 부팅 모형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모형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잘 익혀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